안녕하세요. 경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이번에 쿨잠 브루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쿨잠에도 도움이 되는 쿨잠 브루스는 이너셀 신상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내용물을 살펴보니 상추, 발레리안 추출 분말, 감태 분말, 미강 분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쿨잠에도 도움이 되는 쿨잠 브루스. 옛말에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들었는데요. 흑화량 상추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무려 124배 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한 폰씩 꺼내 먹기 좋게 파우치로 들어있어요. 쿨잠에 도움이 된다니 이제 잊지 않고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한 상자에 모두 10포가 들어있고요. 하루 권장 섭취는 1-2회 1포씩 섭취하면 된답니다. 이 쿨잠 브루스 1포에는 흑화량 상추 위에 발레리안, 차조기, 엘테아닌, 타르트체리, 감태, 미강, 엘트리도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로리도 단 23칼로리라서 자기전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컵에 따라 볼게요. 쿨잠 브루스 컵에 따라 보니 색깔이 연한 간색? 색깔이 진하면 왠지 먹기 거북할 것 같은데 색이 연해서 편하게 먹기 좋겠어요. 양도 100ml라 잠자기 전에 마셔도 간편하고 부담이 없답니다. 쿨잠 브루스는 여기 절취선이 나와있어서 여기를 푹 따고 맛이 달콤하네요. 달콤해서 먹기가 좋아요. 맛이 이상하면 제가 잘 못먹는데 요거는 맛이 달콤해가지고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